요즘엔 연주 환경이 점점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연주 환경이 좋아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고 어떤 게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은 개개인별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좋아진다 라는 느낌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거는 옵션이 많아진다 내 취향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진짜 나만의 세팅을 하기에는 지금만큼 가능성이 많은 시기가 없었죠 그리고 점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있죠 사운드를 메이킹하는 데 있어서 진짜 더 이상 왕도가 없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 내가 편하게 즐겁게 좋은 톤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그냥 그걸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내가 봤을 때 야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그거를 계속 쓰시면 돼요 네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 이건 난 여지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나는 찾아볼 거야 이랬는데 그게 아무리 비효율적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돈을 낭비하는 느낌의 그런 셋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하다면 그걸 가지고 나 좋으면 그만이지 나 좋으면 그만이에요 내 돈이면 그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어떤 기술적으로 리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10분 발휘하시고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돈으로 발라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나만의 그런 셋업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요새 나와있는 이런 악기들을 살펴보시면은 아주 즐거운 리뷰 시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 중에 왕도가 기어타임스를 쭉 보시는 게 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중에서 타산지석하기 좋은 여러가지 그런 아이템들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거고 속어법으로만 활용을 하셔도 아 저거는 난 마음에 안 드네 아니야 아 저건 아니네 이렇게 하다보면은 결국에는 코어가 남겠죠 뭔가 여러분들께 맞는 게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파지티브 그리드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걸 기탄버전으로 준비한 이유는 똑같은 기어라도 쓰는 사람에 따라 이게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오늘 기탄버전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이건 사실 렉탐에서 2시간짜리로 다룰 거예요 이 파지티브 그리드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악기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파지티브 그리드는 바이오스 미니 기타 이게 파지티브 그리드가 회사 이름이고 이 바이오스 미니 기타라는 게 이 악기의 이름인데 이 바이오스 미니 기타는 300와트의 파워 기타 앰프입니다 그렇죠 300와트 파워 앰프예요 파워 앰프 지금 저희가 마샬 캐비닛에다 직열로 연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마샬 앰프 꺼져 있고요 예 애초에 그러니까 저거 아예 쓰지 않고 이쪽에서 프리 앰프 파워 앰프까지 다 해가지고 캐비닛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300와트의 파워 앰프라는 게 가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프리와 파워를 요정도의 가벼운 무게와 사이즈를 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좀 이 바이오스 미니 기타 가진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에뮬레이션 엔진이 워낙 좋아서 커스텀 앰프 조합을 아주 많이 하실 수가 있고요 FX 라인아웃 스피커 아웃을 분리된 채널로 나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공연장 스튜디오 다 가능한 거죠 16개에 내장된 프리셋을 즉시 사용 가능하고 지금 저희는 오늘 즉시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스 앰프 2 소프트웨어를 통해 새로운 앰프 추가 기능을 쓸 건데 이 이제 앱으로 들어가고 블루투스가 연동되고 여기서 새로운 조작을 하는 걸 전부 다 렉탐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는 애초에 이걸 기계식으로만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만 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미디 관련 블루투스 관련 앰프 매치 관련 그 뭐 여러 가지 톤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전부 다 렉탐으로 싹 보내버리고요 우리는 오늘 파지티브 그리드를 정말 기계식으로만 아주 아날로그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전부 다 그거예요 그 iOS에서만 작동을 하는 앱들이기 때문에 갤럭시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야 그러면 뭐 아이폰 유저 아니면 쓰지도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어요 진짜 아이폰 유저 아니면 쓸 필요도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리고 프리셋, 개인, 베이스, 미들, 트래블 여기 3밴드 이퀄라이즈 있고 마스터 볼륨 그리고 이 아웃풋을 다양하게 조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스피커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스피커 아웃풋을 조절을 해서 스피커 볼륨을 맞추실 수 있고요 이렇게 바꾸시면 라인 아웃의 볼륨양, FX 샌드의 볼륨양, 헤드폰의 볼륨양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피커 아웃을 일단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피커 아웃에서 저희가 프리셋을 어떻게 할 거냐 보면 프리셋은 지금 1번에 녹색 보이시죠? 녹색 깜빡깜빡 거리는 거 여기서 한번 누르면은 빨간색 들어옵니다 요거 빨간색은 이제 개인유예요 녹색은 클린유고 그래서 이 녹색에서 1부터 8까지의 8개 그리고 빨간색의 8개에서 총 16개의 셋업에서 우리가 왔다갔다하면 사운드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만져보고 그래서 기본톤이 어떤지 이걸 사실 렉탐에서는 안했거든요 왜냐면 렉탐에서는 이거 앱 보고 사운드 거기서 만지고 이거를 16개를 뭐 하고 다닐 그게 없었으니까 자 오늘 우리 완전 기계식으로 접근을 해보죠 그 앱 블루 했어요? 맥킴토시 갔다가? 네 그렇죠 맥으로 하고 앱으로 하고 다 했습니다 요즘 이런 건 좋은데 이 앞에만 보면 아 이거 나도 하겠네 이렇게 뒤에 가면은 뭐가 막 으악 뒤에서 뭐가 껌벅껌벅하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속이 깝깝해 아 또 뭐야 이거 막 오늘은 여러분 이 바이어스 미니기타를 전혀 깝깝하지 않은 상태로 써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119만 9천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실 거는 이게 그냥 앱 연동 같은 거 다 치워버리고 그냥 119만 원짜리 파워앰프 프리앰프로서 역할을 하느냐 그냥 그것만 포커스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자 갑니다 자 클린톤 1에서부터 8까지 돌아볼게요 1번부터 8번까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싱글 잇포일입니다 자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자 싱글 들어볼게요 1번부터 8번까지 6번 7번 8번 자 그럼 우리 애초에 이럴 게 아니라 이거 지나가고 오면서 여기서 공관계만 써볼게요 그럴까요? 아 좋네요 자 그러면 심심한 관계로 저희가 이제 맨날 저희가 하듯이 여기 페달 통해서 다이렉트로 일로 들어갔어요 네 지금 리버르브를 줬습니다 네 오 좋아요 딱히 뭐 지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딜레이 자 뭐 이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3벤드 리컬러저도 만져볼까요? 3각이 괜찮습니다 퀄리티가 좋은데요? 기본기 확인 시간 이번에는 싹 끄고 게인 들어보겠습니다 게인 1번부터 싹 돌려볼게요 리볼브는 좀 넣읍시다 리볼브는 좀 뽑을게요 리볼브는 좀 뽑을게요 리볼브는 좀 뽑을게요 리볼브는 좀 뽑을게요 리볼브는 좀 뽑으면 리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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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부터 하이게임 자 이제 옷가게 해도 넣어보고 이야 시원하다 시원시원하네요 자 그러면 요즘도 게이냥에다가 RC 부스터 밟아가지고 게임부스터 한번 오 좋아요 오 와 기본 톤 자체가 상당히 훌륭한데요 Oh, 기본 톤 자체가 상당히 훌륭한데요 지금 이거... yó만한 사운드에서 그냥...이거를 ve VAVS 몇킬로인지. 한번 볼까요 consider 저번에 몇킬로인지 확인해 봤었는데 와우 무게에요, 와우 하나 무게 우리가 이걸 이렇게 ought있게 할 필요가 end 재볳면 되지 1. 몇 킬로 될거야? 잭도다 낀 상태에서 그냥 대충 재보죠 뭐 대충 얼추 네 흡 짠 원쩌잔 얼추 2.56 2.6 얼추 2.6 이야 뭐 가벼워요 가벼워요 참 2.6에서 이 정도 사운드가 나온다라는 게 그리고 이거를 300와트의 출력에 파워앰프까지 포함돼 있는 거를 그냥 가방에다 쓱 넣어갖고 갖고 갖고 공유장에서 쓱 빼갖고 끼우면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마스터가 네 마스터를 지금 뭐 가운데다가 해 놓고 이렇게 아웃풋, 스피커 아웃풋을 줄어놨는데 스피커 아웃풋을 세게 해 놓으시면 좀 위험하구요 공연장에 따라서 일단 스피커 아웃풋을 적당하게 맞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스터를 줄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게 처음에 프리셋 적용이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노브를 이렇게 건드리는 순간 팝업이 되기 때문에 팝업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바이어스 미니의 기계적인 사운드를 한번 쭉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 이런 기본 내실에 어 그럼 나머지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그 앱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있습니다 톤 뭐 다운받고 어디서 뭐 프리셋 가져오고 뭐 폰으로 이거 다 조작하고 뭐 리볼브 양, 딜레이 양 뭐 다 되고 네 다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운드들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저는 사실 그때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느라 이게 기본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잔재주만 평가를 했던 거였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 검사를 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좋네요 네 근데 선생님이 딱 이거 기계적으로 그냥 쓰시기에 오 괜찮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다라는 거는 네 그냥 그 옛날 마샬 말고 좀 이렇게 마샬 저가형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고가형하고도 비슷해요 네 그만큼 진짜 사이즈 대비 퀄리티를 충분히 뽑아내 주고 있는 파지티브 그리드의 오늘 기초 체력 검증 잘 봤고요 네 체력장 1급 나왔습니다 네 1급 나왔네요 네 오늘 이렇게 파지티브 그리드의 기계식 접근으로 알아보는 기탐 에디션 보셨고요 화장법이 앞만 발달해도 네 좀 생긴 게 잘 생겨야 돼요 네 본판 확인했으니까 본판이 있어야 화장이 먹지 렉탐에서 화장법 디테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한 주편 드릴게요 네 화장법보다는 본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파지티브 그리드 의외로 체력장 1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1급이네요 네 의외로 난 10등급 중에 한 6등급 하면 잘할 때 같이 전 잔재주 부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냥 요거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요걸로 장난질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없어도 혼자서 자생을 하네요 요것만 있고 이것만 갖고 다녀도 부피 얼마 안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운드가 만약에 마음에 드시면 앱이고 뭐고 다 집어넣고 다 집어넣고 그냥 이 상태로만 사용해도 된다 라는 거 오늘 확인을 했네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 파지티브 그리드를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주 무식하고 깔끔한 방법이죠 네 하지만 가장 속 편한 방법 그렇습니다 네 점수면 뜨면 네 체력장 90점 나왔습니다 네 체력장 점수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잔재주보다 기초채율 점수가 좀 더 인상적이에요 이게 더 튼튼하고 간단하고 야 이거 라인아웃으로 해갖고 피해로 해도 멋있겠다 네 뭐 그걸로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 깨끗하게 나가니까 이거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저희 그 라면 사가지고 뭐 습으로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면사리만 면사리만 딱 쓰고 네 딱 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앱으로 조작하는 기어라고 앱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앞에 이렇게 버튼을 달아 놓은 것만 해도 네 이런 식으로 쓰는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이거를 요만하게 달아놨겠죠 만약에 앱으로만 쓰라고 그러면 네 뭐 보이지도 않게 뭐 한 세 개 세 개 뭐 이렇게 달아놓고 네 이렇게 해 놓은 거 생각을 잘 하신 거 같아요 네 그냥 그런데로